어, 전기 줄까? 어. 전기 요기? 우와, 저거. 그거 어디서 알았어? 몰라요. 그냥 잘 알았어. 이거 하고 노란색이 되고 있어. 어, 좋아. 야, 좋아. 그렇지, 저거 꼭 해줘야 돼. 어, 너무 세게 하면 손가락 빠진다. 자, 이제 형이 세 번 이렇게, 이렇게. 고마워. 고마워. 세 번. 고마워.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됐어. 고마워. 자, 이제. 간다. 전기 왔어? 야옹, 야옹, 야옹. 야옹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기분이었어? 야옹, 야옹은 기분이었어? 어머, 표현 봐봐. 아빠가 대장님 해줘 볼까? 피가 한 방울도 없게 해줄게. 옥수 노란색이야? 이거 봐, 오빠 손 색깔 봐. 야옹, 야옹. 뭘 그렇게까지 해, 야옹. 자, 됐어. 와, 진짜 돌았다. 자, 간다. 어때? 정기 왔어. 아빠, 아빠 해줄게. 정기 시작. 아, 여기는 또 한입니다. 오우! 오우.. 오우! 야옹야옹. 잉어. 이렇게 빨리 획던тор. 마리아니, 단기 이제 좀 힘드네? 뭐 했다고 여세우 형? 뭐 했다고? 나는 발 좀 주물러라. 발을 주물러라고요? 대장 많이 해본 것 같은데, 연우? 아빠는 대장님 발을 주물러줘야 돼. 이렇게 주물러줘야 돼. 아, 그 다음은? 응. 아, 발바닥을 이렇게 깡이가 해주는 거야? 응. 이거는 중국식 메세지고요. 이거는 토끼식 메세지예요. 어느 게 더 시원해요? 응, 시원한 건... 이게 더 시원해요? 이게 더 시원해요? 토끼식은 별로 안 시원해요? 토끼식은 부드러워요. 아, 부드러워요? 도화영이 약간 날카로워요, 도화영. 도화영 날카로워요? 화영이 날카롭대. 아니네. 너 날카롭대. 나 아기 공룡인데? 너 아기 공룡이야? 왜 아기 공룡이야? 나는... 파클로다운. 파클로다운. 오, 피큐플러사우루스도 알아. 요즘에 공룡에 빠졌구나. 너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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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나는 잉룡이야, 잉룡. 잉룡. 그런데 오빠는? 알로사우루스. 최강의 호식자. 공룡 중에. 알로사우루스? 우리는 공룡 가족이네. 응. 발 다 주물렀어요. 시원하죠? 언니 언니. 다음 미션은? 진짜. 네버엔딩이야. 아, 진짜. 괜찮아? 좀 어디 아파?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켰나? 아. 아, 맞아요.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. 저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. 어, 어. 조답하기 해볼까? 어디 또 아파? 딩동. 네, 엄마. 아빠가 사태였나 봐요. 좋아줄래요? 좋아줄래요? 그게 뭐 상황을 하는 거야? 아니, 아빠 엄마한테 한 거야. 내가 너무 많이 일을 시켜서. 차라리 아빠 어디 갈래요? 언니 어디 갈래요? 그래. 대장이 연우야 원래 진짜 힘든 거야. 아빠가, 연우 클 때까지는 아빠가 연우의 대장이 돼줄 테니까. 알았지? 또 왜? 더 오네. 응? 더 오네. 연우가 왜 또 울어? 어, 눈물 났나 봐요. 연우. 어떡해. 힘들었어. 너 뭐 힘들어? 일을 아빠가 당했는데. 대장 역할을 하는 게 힘들었어? 어? 저 맷돌. 설거지를 하느라. 좋아요. 빨리 정리해. 도민이. 도민이는 왜 대장님 말 안 듣는 거 같은데요? 리더의 무게가 있죠. 또 힘들. 아빠를 생각하니까 또. 아빠를 지쳐 하니까. 미안해. 까부다. 누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켰나? 진짜. 어머. 착해라. 대장의 무게를 느꼈나봐요. 대장 하는 게 힘들지? 원래 그래서 리더가 고독한 자리야. 책임감이 있어야 돼. 책임감. 연우가 누군가의 대장이 되면 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야. 아까 연우가 그 누구보다 멋진 대장이 될 거라고 믿어. 나도. 리더 도우. 파이팅. 예. 이거 봐. 이거 엄청 많지? 우와. 이게 다 장작이야. 장작. 이게 나무야. 나무. 진짜 나무네. 우리 재밌는 거 할 거야? 재밌는 거 할 거야. 맞아. 이거 봐봐. 이거를 도끼로. 응. 딱 잘라야 되는 거야. 이게 어른들만 할 수 있어. 하영아 이거 봐. 뭐야. 한 손으로? 이렇게 쪼갤 거야. 여기를. 하영아 일로 와. 우리 뒤에 가서 보자. 간다. 빨리. 아빠. 파이팅. 과연 할 수 있을까요? 한 방에.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. 힘을 제대로 쓸 줄 모르고. 딱 도끼만 지는 것만 봐도 알아요. 자 우리 가자. 정답. 우리 꾸꾸작부루 가자. 잘하는 관객 회장. 하영아. 꾸꾸작부루 가자.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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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